알면서 진행했던 건 아니었고요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다시 돌이켜보니 이러이러한 점들이 괜찮았다 그 이유는 너무 어렸을 때 시작을 하면 손가락이 관찰하는 능력이 굉장히 향상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초등학생 때 하면 좋은 사교육이 뭔지 한 세 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떤 것들인지 생각 공유하려고 영상 켰어요 첫째를 키울 때는 지금처럼 좀 정리가 돼서 생각을 했던 건 아닌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 이런 거 좀 잘했었네 하는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물론 좀 후회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조금 공유해드릴까 싶어요 또 오랜만에 또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와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둔 두 아이의 엄마이고요 아이들 자녀 교육하면서 아이랑 같이 발전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경험담 그리고 알게 된 정보들을 영상 통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세 가지라고 꼽은 건 분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서는 아이마다 원하는 종목들이 다를 수 있겠죠 저희 가정에서는 어떤 거를 했고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중학생이 됐더니 이러이러한 것들이 좋더라 이걸 좀 공유해드려 볼게요 첫째를 키우면서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되겠구나를 알면서 진행했던 건 아니었고요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다시 돌이켜보니 이러이러한 점들이 괜찮았다 이런 점은 조금 아쉽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저희 둘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선 세 가지 분야는 운동, 음악, 그리고 미술이에요 우선 운동인데요 운동을 하면 좋은 건 팀워크나 리더십도 생기고요 배려, 공감,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만약에 힘들어한다면 좀 격려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이러면서 협동력도 생기고요 운동은 저희 첫째가 태생적으로 운동신경이 많이 발달한 친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더 열심히 운동을 시켰던 경우고요 그래도 어쨌든 신체적 조건이 이제 남자아이인데 키가 좀 쑥쑥 크다 보니까 그런 메리트는 있어서 좀 어쨌든 운동을 잘 지금까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 했던 건 유치부 때는 축구를 해봤어요 근데 축구를 했는데 아이가 축구를 할 때 팀끼리 좀 몸싸움을 하잖아요 그렇게 몸싸움을 하는 걸 힘들어 할 때 아 너가 좀 마음이 여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너는 단체 종목보다는 오히려 또 싱글 종목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적절하게 믹스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쯤에 수영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꽉 채워서 수영을 했고요 농구도 농구도 한 3, 4학년 때쯤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너무 어렸을 때 시작을 하면 손가락이 쉽게 다친데요 그래서 오히려 고학년 때쯤 농구를 시작하는 걸 더 추천하고 아이들 키 크는데 성장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된다고 예전부터 들었어서 농구도 했었고 저도 이제 농구를 그냥 길거리 농구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놀면서 걷기 때문에 농구도 시켜줬고 잠깐 아주 잠깐 테니스를 했었는데요 테니스는 집 동네가 아니라 너무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했었어야 해서 6개월 정도만 하고 도저히 라이드를 줄 수가 없겠다 그건 좀 멈췄는데 그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성인이 됐을 때 그래도 그립이나 좀 바운승 하는 거 조금 배웠으니까 비록 6개월 정도지만 나중에 어른이 돼서 픽업할 때 몸에 배어있지 않겠나 아니면 말고요 그런 생각은 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수영과 농구를 좀 꾸준히 오래 한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지 키가 좀 꽤 큰 편이고 잘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잘 적응을 하는 것 같고요 친구 관계도 원만하고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애들은 더요 물론 여자애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남자애들은 운동을 많이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운동 한두 개 정도는 잘 하는 그런 운동 종목이 있어야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대학 입시와는 전혀 상관은 없겠지만 물론 책학과를 가는 건 또 다르겠죠 하지만 그래도 운동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사춘기 구간이 들어오니까 운동 정말 되게 중요했었더라고요 주말마다 아빠랑 농구나 수영하면서 에너지 발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악인데요 제가 음악 관련으로는 저희 아이가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 보니까 그거 관련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거 링크 걸어 드릴게요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뭐 한두 개 정도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 피아노를 배웠고 그리고 플루트를 풀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중고등학생 때 그런 컨설밴드나 심포닉 밴드 들어가서 플루트 연주자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추억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다행히도 저희 아이는 이때부터 피아노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5살에서 6살 넘어갈 때쯤이었을까요 그때부터 방문해 주시는 피아노 선생님 통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악기에 대해서 좀 체감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일반적으로 피아노 학원을 가거나 뭐 지금 개인 레슨을 받고 있지만 둘째가 피아노를 배울 때 그 악보를 보면서 따라가기 급급하잖아요 완벽하게 쳐내는 그런 거를 주입식으로 배우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첫째는 좀 초단추를 그렇게 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클라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그런 것도 많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아이에게 반주를 알려주고 선생님이 멜로디를 연주하면서 음악이라는 그런 첫 만남을 되게 다채롭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첫째가 지금도 좀 음악을 듣고 그냥 바로 연주를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렇게 좀 즐기기 용으로 이제 피아노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제 예전 동영상을 좀 뒤지다 보니까 아 이게 애기 때부터 얘는 이랬구나 를 좀 뒤늦게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선생님이 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서 지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떳다 떳다 비행기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변형을 애기 때부터 그 애기 때부터 알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혼자 악보를 보고도 치지만 내 맘대로 좀 연주하는 그런 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아 넌 애기 때부터 이랬었구나 를 좀 알게 됐었어요 를 좀 알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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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좀 아Ãấy administrati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연주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뭐냐면 이제 악보를 보잖아요. 그리고 음악이라는 거를 연주할 수 있다는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새로운 악기를 만날 때마다 잘 적응을 하더라고요. 유치원에 다닐 때는 유치원에서 우쿠렐레를 연주를 하는 거를 배웠는데 그때도 부담없이 되게 재밌게 잘했고 학년 올라갈 때마다 뭐 리코더만 리코더, 칼림바, 칼림바도 그렇고 되게 재밌게 잘 답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중학생이 되니까 리코더는 리코더인데 그 알토 리코더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곧잘 하고 그 중간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였을까요? 6학년 때였을까요? 한 6개월 정도 클라리넷을 부른 적이 있어요. 아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건 아이가 이 브레이스데잇을 했는데 몰랐는데 이 치아 교정을 하는 친구들은 뭔가 분운 악기를 교정할 때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이 교정 때문에 클라리넷 배우는 거를 멈출 수밖에 없게 됐었는데 그래서 중학교 음악 선생님께서 너 혹시 분운 악기 클라리넷이나 이런 거 배운 적이 있냐고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악기를 좀 하나 정도 좀 잘 다루면 나머지 악기들을 다 좀 잘 다룰 수 있구나를 또 알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도 분운 악기는 조금 더 친숙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루즈 불주하면 피콜로들 자동빵 볼 수 있게 되고요. 조금만 연습하면 그러다 보니까 뭐 단소라든가 저는 또 리코더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운 악기에 거부감도 덜하고 조금만 배우더라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악기를 왜 배워야 하냐면요. 기억할 수 있는 두뇌 용량이 증가하고요. 음악을 연주해온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은 인지 능력을 보여주곤 한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악기가 손가락뿐만 아니라 사실 전신을 다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조율 능력도 향상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살짝 내피셜이기도 한데 이과 성향이 있는 친구들이 좀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피아노도 사실 잘 치는 친구가 수학을 좀 잘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수리 능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 또 아주 애기 때는 손가락을 이렇게 근육을 움직이면 소근육 발달이나 대근육 발달에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첫 번째 악기로 피아노를 이제 선보였던 거고 그리고 악기를 배우는 게 좀 언어를 배우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둘 다 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온다는 것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절제력이나 책임감 그리고 인내심도 키워주고요. 끈기도 그렇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재미있고 그래서 악기 하나쯤은 아이가 좀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립초등학교에서 악기를 꼭 하나를 다루게끔 하는 규정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엄마가 했으면 하는 악기 말고 아이가 하고 싶은 악기로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쩌면 처음에는 이것저것 이제 좀 시도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 악기를 샀다고 바이올린 하나를 샀다고 이거 샀으니까 무조건 너 배워야 해 이렇게 하는 것보단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데 너에게 맞는 거를 한번 찾아가 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가 방과후로 바이올린을 신청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했나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첫째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쿨하게? 네, 네.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악기는 많잖아요. 그런 시행착오를 자꾸 안 겪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아이에게 부담을 줘서 음악과 악기와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시행착오는 조금 살짝 생각을 해두시고 염려해두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악기로 좀 발전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술이에요. 미술은 저희가 엄청 길게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것도 배웠다기보단 그냥 활동했다가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재미있게 좀 힐링되는 시간? 그런데 또 선생님이 워낙 좋으셨다 보니까 저희는 또 나름 굉장히 잘 배우긴 했는데 미술이 또 좋은 게 뭐냐면 그때 배울 때 당시에는 이렇게 깊게 생각은 못했었는데 배우고 나니까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보니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세상을 관찰하는 힘도 생기고 뭔가 사물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끊어서 생각을 못하는데 미술을 좀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상에 있는 사물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향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관찰하는 능력이 굉장히 향상되더라고요. 그리고 미술 역시 음악처럼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이고 목표적 성취감을 얻는 과정을 경험하게 해줘요. 정서 안정에도 굉장히 좋고요. 창의력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집중력, 관찰력, 표현력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감도 향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미술을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식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돼요.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다. 훌륭한 예술가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그린다. 잭슨 폴럭의 말인데요. 굉장히 공감하는 말이라서 여러분들께도 공유해드려요. 초등학생 때는 몰랐는데 중학생이 되고 보니까 아이가 이제 뭔가 활동을 할 때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뭔가 그림 그리기를 많이는 안 하더라고요. 아직은 지금은 좀 더 이론을 배우지. 그런데 수학이나 과학을 할 때도 미술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수학에서 도형 문제 풀 때 이 도형이 관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관찰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릴 때 굉장히 잘 그리더라고요. 그러면 수학 문제 풀 때 실수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과학 같은 것도 과학 노트 필기 같은 거 할 때 보니까 되게 잘 따라 그리고 사회 시간에 예를 들어 지도를 그리더라도 그런 거 보니까 미술을 배워두는 게 6년간 엄청 배워야 된다. 이렇다기보다는 미술을 초등학생 때 배워둔 게 잘 했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 이건 조금 웃긴 얘기인데 아이들끼리 친구들끼리 간을 봐요. 서로서로 재고 쟤는 뭘 잘하네 쟤는 뭘 잘하네 이런 식으로 자기들마다의 뭔가 덕후라고 하나요? 영어 덕후, 미술 덕후, 체육 덕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봤자 얼마나 엄청나게 부각을 나타내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누가 누가 잘하는지 그런데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이나 이런 거는 대본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가 조금 뭐랄까 인정받는 그런 느낌으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 사이에도 그렇고 선생님께로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가 생각보다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예체능의 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악도 물론 국영수과 사랑은 좀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사실은 다 맞물려 있긴 하거든요. 모든 학문은 그래도 피아노를 꽤 쳤다 보니까 음악 시간에 아이들 리코더 불 때 피아노 연주를 한다거나 쉬는 시간에 피아노 연주를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잘 놀면서 다니는 거 같아요. 학교에서 뭔가 특별하게 잘하거나 뭐 이런 거가 있을 때 그 선생님께서 포인트를 주세요. 그런 거를 좀 잘 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국영수과사를 잘하면서 포인트 따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좀 예체능 관련으로는 포인트를 얻기가 쉬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 별거 아니지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공부 관련 아니고 좀 예체능 쪽으로 배워뒀더니 아 이런 점들이 꽤 괜찮구나 좀 느끼고 있어서 모든 걸 다 하셔라 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염려해 두시면 어떨까 싶어서 생각 공유해 보아요. 저희 둘째는 지금 피아노랑 수영을 하고 있어요. 미술은 하자고 했는데 아이가 이제 하고 싶지 않대요. 자기는 뭔가 이렇게 만들기를 하는 것보단 그림을 그리고 싶대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놀이체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아이들이랑 좀 더 많이 뛰어노르라고 하면서 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 그럴 때마다 운동이나 음악, 미술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첫째는 지금도 정말 거의 매일매일 피아노를 치면서 건반을 힘차게 누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저희가 초등학생 기간 동안 좀 시도했던 사교육이 무엇이었고 그런 것들 통해서 지금 돌이켜보니 어떤 점들이 좋았는지에 대해서 생각 공유해 보았어요. 제 말씀이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고 저희는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줬더니 아이가 심지어 학교 생활을 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ratoke ato이 느낌